참나무 이야기 참나무는 나무 중에 진짜 나무, 정말 좋은 나무라는 의미이며 우리나라 사는 우점종은 소나무 다음으로 참나무이다. 참나무과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절참나무 등 육종으로 참나무 육형제라고도 불리운다. 참나무는 바람에 의해 꽃바루까지가 이루어지는 풍미아이고 서로 교배가 가능해서 잎이나 줄기로 명확히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통적인 특징은 도토리라고 부르는 열매를 만들어낸다. 낙엽 교목이며 높이 25 내지 30미터까지 자란다. 상수리나무는 도토리 열매로 무얼 만들어 임금 있게 수라상을 올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잎자루가 길고 잎이 바나무 잎처럼 길고 폭이 좁다. 잎 뒷면은 광택이 있는 연녹색이다. 굴참나무는 나무 껍질이 골짜기처럼 세로로 깊게 파여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잎자루가 길고 잎의 폭이 좁지만 상수리나무 잎보다는 넓다. 잎 뒷면이 해백색이고 껍질은 와인병의 코르코메기로 이용되며 두꺼운 나무 껍질로 지붕을 이은 굴피즙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신갈나무는 우리나라 참나무 중 가장 많은데 짚신 안에 잎을 깔았다에 붙은 이름이다. 잎자루가 매우 짧고 잎이 넓으며 잎 뒷면이 녹색이다. 떡갈나무는 떡을 싸는 데 쓰여 붙은 이름이다. 떡갈나무 잎으로 싸서 떡을 쥐면 갈립향이 떡에 베어 쉽게 변질되지 않았다고 한다. 잎자루가 아주 짧고 잎이 넓다. 잎 뒷면에 털이 많아 만지면 푹신하다. 갈 참나무는 가을 늦게까지 단풍을 볼 수 있어 가을 참나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잎자루가 길고 절참나무에 비해 잎이 크다. 잎의 뒷면이 해백색이고 잎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톱니바퀴가 있어 구별된다. 절참나무는 잎도 제일 작고 열매도 작다고 해서 절병 참나무로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잎자루가 길고 잎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조금 이어진다. 상수리나무는 가장 둥근 도토리가 깍쟁이를 둘러싼 포리니 여러개의 돌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털모자로 덮여 있다. 도토리가 많이 달리며 열매는 참나무중에서 가장 맛이 좋다고 한다. 굴 참나무 떡갈나무도 둥근 도토리가 깍쟁이를 둘러싼 포리니 여러개의 돌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털모자로 덮여 있다. 칼 참나무 신갈나무는 둥근 도토리 모양이나 도토리가 뚜껑 모자 같은 깍쟁이에 쌓여 있다. 절참나무는 긴 타원형의 도토리가 얼룩볼룩한 돌귀가 있는 뚜껑 모자 같은 깍쟁이에 쌓여 있다. 도토리는 열매의 속곱질이 쉽게 분리되고 떨룬 맛이 덜하여 묵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도토리 모양이 가장 원형인 것에서 타원형인 것으로 순서를 매기면 상수리, 굴참, 떡갈, 갈참, 신갈, 절참나무 순으로 되고 깍쟁이를 둘러싸고 있는 포리 모양이 털모자 형태인 것은 상수리, 굴참, 떡갈나무이며 뚜껑 모자 형태인 것은 갈참, 신갈, 절참나무인 것이다. 재미있는 우리말 속담에 개밥의 도토리는 속담은 따로따라져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는 도토리를 먹지 않기 때문에 개밥 속에 도토리가 들어가도 낭김으로 생긴 속담이다. 또 도토리 키딕이라는 속담은 하자할 것 없는 재주를 가지고 서로 낳았다고 다투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참나무들의 숲에는 회백색 또는 회갈색이며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져 있다. 다만 굴참나무 숲에는 코르크가 두껍게 발달하여 만지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며 세로로 깊게 갈라져 있어 구분이 쉽다. 참나무 병외로 참나무 시드림병이 있는데 참나무 시드림병은 주로 신갈나무에서 나타나며 매년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릉깃나무점이라는 작은 벌레가 곰팡이 교는 몸에 지니 채 참나무로 들어가 병을 옮겨 발생한다. 감염된 참나무는 줄기의 수분 통로가 막히면서 잎이 시들고 마르면서 죽게 된다. 이때 잎이 빨갛게 마르기 때문에 한예로에도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인다. 참나무 시드림병 외에도 참나무 갈색 둥근 무늬병 참나무 급사병 참나무 둥근별무늬병 참나무 갈색 무늬병 등을 둘 수 있다. 참나무 해충으로는 광릉깃나무점 외에 도토리의 산란공인 구멍을 뚫고 알을 낳은 후 산란된 도토리가 붙어있는 가지를 칼로 자른 듯 절단하여 땅에 따르뜨리는 도토리 거위벌레. 참나무의 종실을 가해하는 밤바구미, 싱갈나무, 떡갈나무 등은 가해하나 굴참나무는 가해하지 않는 남포잇벌과 참나무 제주나방, 매미나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외에 오리나무 좀, 차동나방, 주동무늬 차색풍뎅이, 노란색이나방, 남방차주머니나방 등을 둘 수 있다. 참나무는 사람에게는 목재와 함옥 그리고 도토리를 제공한다. 참나무로 만든 숯은 화력이 세고 연기가 나지 않아서 숯불구이용으로 최고다. 도토리묵은 요즘은 건강식으로 먹지만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서민들을 즐겨 먹던 구황식물이었다. 청설무와 다람쥐, 어치꽃같은 조류 그리고 멜떼지 등은 겨울에 도토리를 먹고 살아간다. 도토리는 야경으로도 애용되었는데 설사와 원기보충, 중금속 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뼈와 관련된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죽은 참나무 숲에서는 표고버섯이 자연적으로 자라며 현재도 버섯배지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버섯배지로 참나무 중 절참나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참나무 육형제 외에 잎모양의 우리나라 참나무와 전혀 다르고 단풍색도 갈색이 아니고 붉은색인 참나무가 외래종인 대왕 참나무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수가 쓴 월교관은 대왕 참나무 잎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1980년 이후에는 대왕 참나무가 미국에서 수입되어 가로수로 식재되고 있다. 요즘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국가장기생태연구에서 밝힌 이바에 따르면 참나무 숲은 소나무 숲에 비해 탄소 저장량이 두 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보다 참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유리하고 효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유리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유리하고 있습니다.